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나의 유일한 단점은 정글을 너무 사랑한 것이라는 명언을 남긴 이 시대의 탑 로맨티스트 젠탑입니다 스턴 야무징댕 호응에 났습니다 케이님 얼른 오셔서 식기 전에 안입하고 가세요 하하 아니 안오세요 아니 도대체 왜 라인을 쳐밀고 있냐고 가밀텔도 아닌데 지금 저랑 장난치세요 와 전하의 개백정 10세끼네 진짜 18대까요 아니 켄이랑 인만 안 밀었어도 갱 안당했는데 뭐 뭐야 이러는데 제가 정글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아이디만 봐도 잠재적 승범죄자는 꽤 딱 나잖아요 시대가 온 이 시대인데 상스럽게 섹스를 외치나 섹스를 앞으로 저는 성관계라고 외치겠습니다 미신 바탕이니까 이거 달붙여서 이득 봐볼까요 케이님 특유 야무지게 해놨어요 케이님 뭐하세요 육갑을 싸고 있네 나랑 해보자는 거야 라인 외쳐드신 거예요 18돈 자랑하지 말고 대답하라니깐 도대체 외쳐먹었냐고 제 소개글만 봐도 아시다시피 전 정글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혐오하고 보면 무조건 정글이더라고요 대교 압살해놨죠 응 이거 2대에 가능하거든요 어머 와 케이씨 땡렴 때문에 제가 심심이 약만한 데 써도 둘 다 땄는데 18 진짜라니깐요 10년이 자꾸 손놨네 쪽반면 끝 아니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길각이 좀 날카롭긴 해 마무리 개인 욕하지 말라니깐요 그리고 개인은 대단한 씨병신이지 그냥 병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저 대십초 남았어요 조금만 버텨봐요 탑니다 꿀베갑니다요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머 마우스 돌아갔다 아 아까부터 존나 버슬리게 하는 신년이 오냐오냐 해주니깐 사람이 조주로 보이세요 얘네 이거 전령 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막아볼게요 누구 마음대로 전령을 치세요 치셔도 될 것 같긴 했거든요 아 여긴 명장인데요 와 이건 진짜 불베가 다한 거 아니에요 전 잘한 것 같거든요 불베 지렸다니 인정 아무도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럼 야 무지개 먹어야지 아하 그래도 운나게 끝내는 게 맞겠죠 고생 많으셨어요 개인님 어 제가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티비 있어서요 아하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세요 가시랑 나임전에서 하루 종일 청하질 일 있어요 18 당신도 나랑 뭐 한 따까리 하자는 거야 어쭈구리 대전대표 대표칭 짜셨네요 하하 저 18포피년이 저 18포피년이 좀 친다 이거예요 저 18년이 잡았죠 잡았죠 그렇지 어디 깐죽대고 있어 신년이 아니 지고 있을 때 감정 표현하지 말라니깐요 승자만이 즐길 수 있는 여유라니깐 그러네 아 너는 못 참겠다 너무 상급했나 곧 뒤지실 양반이 세상에 위로 온 척은 다 하고 있으시네 한 물류도 여유증 양반 크러쉬 이거 뒷방 한 번 놓으러 갈게요 들어갈게요 하하 공중에서 대가리 찍어버렸쥬 응 아까 그분 맞죠 저한테 지금 박으신 거예요 휴지 잘 미셔야겠네 싹둑 하하 응 잘 가고 있어요 소라카 마무리하시고 아무나 짐 따라와봐요 당신 누가 내둠지인데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 저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그냥 단순한 식생들이 아니셨네요 진작에 말씀 좀 해주시지 아주 그냥 식병신들이셨다고 그 족밥들끼리 육갑들 떨지 마시고 게임에나 집중하세요 이속 줘봐요 질리언님 전혀 뚝배기 깨부술라니깐 아까는 운 좋게 살으셨죠 낙대신년아 응 눈물 붕질였고 다시 볼게요 이분은 뭐 어디 한타에서 이 초보튀기 캠페인 진행하시나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뭔가 속 시원하게 못 이기는 거지 한타를 뭐 하세요 터뜨려요 빨리 아주 그냥 지랄병을 떨고 있네 자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 게임이 딱으로 해놓고 그것을 마치지는 아니겠죠 제 생각이 맞다면 주지어야 되고 그리고 섹스 자단할게요 생각하면 할수록 죽겠네 끝